너무 커진 상태가 와서 이렇게 두면 저건 터져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건들면 혈관이 계속 터지더라고요. 그래서 지혈하게 애를 많이 먹었어요. 다 왔어. 다 왔어. 다행히 보이는 혹은 다행히 다 제거를 했어야 돼 오늘밤 지나면 성증이 많이 가라가져요 너무 마음 아파서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퇴근할 거예요? 네 퇴근해서 놀던 거 고안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 곳에도 있던 건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머 잠깐만 어머 잘하네 잘했어 너무 좋네 야! 야! 로라 이플라이기 집에 가서 고운 거 없으니까 안녕! 잘 가! 네! 밥 사야 돼! 두 번째 사전에 슈퍼맛 요 visual